농혈입니다 자 작항을 한번 따라 가봅시다 이게 2020년도 이럴거에요 자 그때 온도가 지금이랑 조금의 비슷하긴 비슷한데 올해가 겨울은 더 춥고 또 낮은 올해가 더 뜨겁고 작년 대비 올해가 확실히 덜 춥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육 속도가 한 10일정도 달라 그거를 데이터를 내봐야 되죠 이게 1월 3일 날 두박 두박 크고 있죠 아이고 1월 4일 차지인데 벌써 우거진 집도 있어요 자 여튼 여튼 일교차로 인한 습은 똑같이 많으니까 자 1월 4일 늦게 한 분들은 당연히 뿌리가 적으니까 흡수가 다르니까 덜 우거졌을 겁니다 자 1월 4일 이때도 아 이때 기견이 있었구나 이때 수치가 달랐던 것 같아 자 수치에 대한 부분이 좀 틀릴 거니까 1월 6일인데 흰가루가 제법 있었고 녹현도 있었고 자 이분은 올해는 확실히 작함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 계속 조금씩 바뀝니다 자 보면 되고 1월 6일인데 어 꽃 느낌이 나죠 음 1월 6일 꽃봐요 자 1월 7일 1월 7일 어 작년 2021년도는 확실히 덜 컸는데 확실히 많이 큽니다 여기 보면 꽃 그때 똑같아요 2019년 그 2020년 똑같은 거요 이 꽃을 봐야 되고 겹칩니다 다르진 않아요 이때도 자 여기 어 신초의 이런 모습들 자 항상 작항은 어 이어지는 겁니다 음 이어지고 1월 8일 1월 8일 아이고 1월 9일이죠 많이 컸다 아 보이죠 이런게 이거랑 온도랑 대입해 봐야 돼 아 24절기 겨울은 같은 거니까 그리고 온도도 비슷하면 결국 작항도 비슷해요 단지 시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생육속도가 조금씩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일교차가 커지니까 거기에 따라 습도 잎의 크기가 또 바뀌는 거고 자 1월 9일 이요 음 순회양은 뭐 오래라 어 비슷해요 지금 모든 농가에 어 생육이 증가는 중입니다 왜 물이 바뀌니까 자 1월 10일 이요 1월 10일 음 이건 좀 늦게 심었겠죠 늦게 심은 분들은 당연히 안 컸을 거고 1월 11일 아이고 이맘때 지 어 2년 전에 이맘때 흰가루가 있죠 자 똑같고 순회양 보면 되고 1월 13일 똑같아요 예 주름 봐봐요 다시 가나 저는 이런 사진을 다 보아놨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어 한번 가거를 회상해 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 1월 12일 잡고 자 이때도 이분도 엄청 안 컸었지 자 일단 스탑 이게 온도에요 온도 온도 자 엄밀 따지면 최저 온도는 지금이 좀 더 떨어진 거 같아 자 요 시기죠 음 근데 낮온도를 비슷해 그래 이 야간 온도도 추운 것 뿐이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저장료는 확실히 많이 추웠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결국은 지금부터 생장이 생육이 빨라질 겁니다 어 지금 다들 수정해놓고 막 대가루 굴버지죠 자 신총 굴버지면 2차 피해가 오는 거요 자 노균이죠 노균이고 1월 14일 수정을 했나 음 1월 14일 자 1월 15일 항상 생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1월 15일 확실히 밤이 오래가 밤은 지금 계속 더 추워 그렇기 때문에 생육이 좀 더딘 건 맞지만 자 시설이 좋거나 이런 분들은 더 빠른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정식 날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뒤로 밀렸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 조금씩 기준이 다른 거니까 아 여기도 있다 여기도 봐봐요 입 타는 건 똑같죠 한 낮에 온도가 높다는 얘기니까 이 한기 부분이 계속 동반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겹칩니다 모든 건 1월 16일 자 이때도 어 지원 확보를 위해서 좀 늦게 했고 똑같아요 1월 20일에서 30일 사이 수정이 많이 될 거고 똑같고 그렇게 수정한 열매들이 많이 안 보이죠 그죠 아허허 수정 자체가 아휴 흰가로 봐라 1월 18일 1월 18일 자 1월 18일 사진이고 1월 18일 이제 여기는 수정을 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열매 있다 열매 보이죠 겹칩니다 1월 20일 날 대목 색깔 그리고 자 생육 속도 아이고 이 집은 1월 20일인데 순이 엄청 많네요 자 순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하아 식물 힘을 못 씁니다 올해 겹칩니다 올해 겹순 많이 남겨두신 분들 결국은 앞으로 10일 뒤면 작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겹순을 다 남겨놨으니까 그래서 수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5월 1월 23일이요 1월 23일 자 자 마디를 세려 어 봐요 그럼 내고 겨까지 꽃은 나옵니다 자 이분들은 결국 2월 달에 수정을 했겠죠 1월 24일 수정 전이죠 아직 안 했고 자 이분은 수정을 했을 것 같고 한번 보자 1월 24일 자 여기는 이제 겨까지 어디 갔노 겨까지를 봐야 되요 겨까지 꽃이 있나 없나 1월 27일이에요 27일 2년 전에 작항이에요 짜잔 짜잔 자 1월 28일 열매가 달려 있죠 일주일 정도 1월 20일 쯤에 수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겠나 여는 생기가 좋죠 여긴 선남이기 때문에 좀 더 더 토양의 수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자 겨까지 빠져나오고 이제 요게 이제 수정하고 밑에 받치는 거니까 수정 준비를 한다는 거고 그럼 내가 아이고 연 심하게 상했네요 이렇게 상하면 열매 크기가 생각보다 안 큽니다 노균의 잿비까지 이어지는 중이고 자 이건 또 약해요 약 큰 약 큰으로 인해서 곰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요 자 아이고 좋은 자료가 많네요 제가 이만 열심히 자료로 모았다는 거지 1월 29일 1월 29일 지각은 드렸고 자 순회양이 점점 증가합니다 여기 열매 보이죠 자 이렇게 1월 31일 1월 후반되면 다들 수정은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항상 날짜 온도 이거를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매년 반복 기준점이 갔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온도 그리고 습도 이런 모든 부분은 겹칩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아이고 술이 너무 많다 음 자 이상 합시다 어 많이 생각해서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이건 2월 달이에요 제가 2월 달에 또 올려 드릴게요 자 이상입니다 온도가 달라지면 자꾸 생육이 달라집니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하세요 음 음 음